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에 키너마스터에서 글자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드론이 있는데 드론이 손가락 끝으로 드론을 움직이는 것을 누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글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일단 손가락 끝으로 구름 속의 손가락 끝으로 손가락이 가는대로 이렇게 드론이 움직이는 아 이제는 안가네 안 따라가네요. 이러한 영상인데 여기에 손가락 끝으로 드론을 조정하는 방법 이런 글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넣는 방법입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글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터치해서 레이어를 터치하면 텍스트가 여기 나옵니다. 텍스트에서 T를 터치하면 되죠. T를 터치해서 그리고 이런 창이 나와요. 화면을 툭 터치하면 밑에 자판기가 나와요. 여기 글자를 입력합니다. 저는 붙여 넣기로 했어요. 손가락 끝으로 드론을 조정하는 방법 이렇게 제가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여기 보시면은 이 글자 화면에 이 화살표 있죠. 이것은 글자를 크게 적게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곡선 화살표 있죠. 이것은 글자를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 보겠어요.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글자를 크게 적게 이렇게 합니다. 크게도 해도 되고 적게도 해도 되고. 회전을 시킬 때는 위에 곡선 화살표 있죠. 이걸 눌러서 밀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회전도 됩니다. 이렇게 조정합니다. 이동은 가운데를 글자의 가운데를 눌러서 이렇게 밀면 됩니다. 그러면 따라가요.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서체는 A에 있죠. 이걸 누릅니다. 이걸 서체가 A에가 서체입니다. 서체를 터치하면은 한국어에 나와 있는데 한국어 없는 분도 있어요. 키네마스터에서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은 제일 밑에 가면은요. 제일 밑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앳셋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이리로 갑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T라고 나오고 T라고 나오고요. 자 다시요. 여기 T라고 나오고 T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어라고 나옵니다. 한국어에서 이 부분 있죠. Hs 겨울 눈꽃의 서체는 이런 서체입니다. 툭 터치하면 지금 색은데 오른쪽에 다운로드 있죠. 이걸 터치하면 다운로드에서 설치되면 글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치된 겁니다. 그리고 저 위에 왼쪽에 상단에 화살표 있죠. 이걸 다시 눌러서 이렇게 가면은 한국어 설치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대부분 다 다운받은 겁니다. 빙그레2 한번 해 볼게요. 설치되미라고 떠 있죠. 이게 거의 다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국어에서 자기가 설치한 것이 여기 쫙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서체를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빙그레2 볼드를 선택했어요. 좀 굵고 하니까 이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옆 부위 있죠. 이걸 선택해야 다시 편집으로 갑니다. 자 이걸 터치했고요. 자 화면이 나왔죠. 그다음에 가위 이것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동그란 거 흰 동그라미 이것이 글자색입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여러 가지 색상도가 나와요. 자기가 이렇게 툭 터치하면 빨간 걸 툭 터치하면 이게 빨간색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한번 선택한 것은 여 위에 위쪽에 있는 이것죠. 여기 보면 최근에 사용한 색상이 나오죠. 최근에 사용한 색상은 여기 다 나옵니다. 이렇게 14개가 총 나오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글자색을 보세요. 빨간 붉은색이 됐죠. 이 글자색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 애니메이션 있죠. 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명칭은 어느 글을 하던 비슷한 겁니다. 자 뭐 표현이라고 쓴 것도 있고 그래요. 어떤 버전에서는 인 애니메이션 있죠. 이걸 터치하면 인 애니메이션은 글자가 처음 시작될 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모양을 정하는 겁니다. 페이드를 제가 눌러 보겠어요. 그럼 글자 화면에 보세요. 설며시 나타나죠. 이렇게 처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숫자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속도를 말합니다. 여기 왼쪽으로 밀면은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2.5에 갖다 놓으면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아까 1에 있을 때보다 천천히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는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팝이라고 있죠. 팝은 pop 입니다. 툭 치면 말이죠.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툭 나타납니다. 보세요. 툭 나타났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오른쪽으로 밀리기. 오른쪽으로 밀리기 하면 오른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밑으로 보면 쭉 여러 개 있어요. 이거 딱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보면 압니다. 타이핑 터치해 볼게요. 오른쪽 보세요. 타이핑 터치하면 타자를 치면서 화면을 보세요. 글자를 타자를 치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다 하나하나 해보면 그대로 다 나타나니까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거 강의를 편의를 위해서 없음으로 추리합니다. 없음이라고 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대로 처음부터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글자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중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움직이느냐를 나타납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했습니다. 느리게 깜빡이 하면. 느리게 깜빡깜빡해요. 전멸, 펄스,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분수, 회전, 플로팅, 드리프팅, 댄싱, 춤추듯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것도 가독성을 위해서 저는 없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져서 그 다음에 아웃 애니메이션 있죠. 이것은 글자가 마지막으로 아웃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끝나느냐를 나타납니다. 아웃 애니메이션 터치하면, 페이드 터치하면 이렇게 설며시 사라집니다. 이것도 시간 조정할 수 있어요. 2.5초에 갖다 놓으면, 3초까지 되어있는데요. 현재 2.5초에 갖다 놓으면, 2.5초에 걸쳐서 설며시 사라집니다. 오른쪽으로 밀기, 오른쪽으로 밀면서 사라집니다. 왼쪽으로 밀기, 아래로 밀기, 보이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사라집니다. 축소, 축소되면서 사라집니다. 확대되면서 사라집니다. 나누어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직감적이니까 그대로 스냅으로 중앙에 있어요. 자 보세요. 스냅 위로, 스냅 하면서 위로 사라집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죠. 위로 사라집니다. 툭툭 터치해서 선택해보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대개 일반적으로 글자는 페이드를 합니다. 사라질 때는. 이렇게 설명서에서 사라지는 것이 가장 가독성이 좋아요. 그리고 저 위에 가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 그럼 글자가 저장이 되었어요. 이걸 다시 고치고 싶으면은 타임라인에 갑니다. 타임라인에 가서. 이게 타임라인이죠. 타임라인에서 T자 이걸 골라야 되는데, 잘 안보이는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확장입니다. 타임라인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한 번 누르면 확장되고, 또 한 번 더 다시 이것을 누르면은 정상으로 편집하믄 모드로 들어옵니다. 자 확장을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에 T라고 여기 있죠. 이 T가 글자입니다. 타이프 T. 그래서 글자를 다시 수정하고 싶으면 T를 이거 터치합니다. 하고서 여기 확장을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토글 시기 되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여기 화면에 보세요. 이거 선택되어 깜빡깜빡 하고 있죠.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것은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크기도 조절하고, 다시 뭐 회전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여기에 있는 색깔이라든가, 뭐 다음에 셔츠라든가, 이런 것도 수정할 수 있어요. 이쪽 수정 가능합니다.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글자가 굉장히 저장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나타나잖아요. 이걸 더 길게 나타나고 싶으면 터치해 가지고, 끝 쪽에 그 노란 점이 있고 노란 부분이 있죠. 이걸 눌러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길게 이렇게 나타나게 하려면, 이렇게 길게 늘리면은 오랫동안 나타납니다. 짧게 하면은 짧은 시간만 나타나죠.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는 시간을 정할 때, 이렇게 타임라인에서의 글자 클립의 길이로 조정합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글자 자막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대한 간단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